빠바, 흐어, 카페, 빠바, 흐어, 카페에서 빠바 누구라고요? 맞아요. 옆에 계신 아빠. 그리고 흐어라는 아이가 마시다. 뒤쪽에 카페, 카페, 카페. 오, 카페 느낌 오셨죠? 바로 커피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빠바, 흐어, 카페이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께서는 커피를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두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께서는 커피를 마십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빠바, 흐어, 카페. 한 번 더. 빠바, 흐어, 카페. 여러분들 타임. 빠바, 흐어, 카페. 오, 저도 카페 할 거예요.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말하자닷컴으로 오세요.